갑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때는 1986년 5월 대한민국의 탑모델이자 배우였던 윤영실씨 당시 만 29세였는데 그녀의 의문점이 가득한 실종사건 윤영실씨는 1956년 7월 8일 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원래는 무용을 전공하며 무용술을 꿈꿨었다고 합니다 당시 배우였던 언니를 따라 1977년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됐고 70년대 당시 여성으로선 170이 넘는 꽤 큰 키에서 서구적인 마스크로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며 당대 최고의 탑모델로 등극함과 동시에 같은 해 배우로까지 데뷔를 하며 연예계에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데 더군다나 언니인 오수미는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언니의 명성을 뒤에 업은 오영실 역시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톱스타 자매로 불리우게 되는데 오수미씨는 좌측에 있고 윤영실씨는 우측에 있습니다 당신 안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톱스타 자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윤영실은 언니 오수미가 거주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6년 5월 윤영실이 며칠째 연락이 두 자리 되게 되고 동생이 걱정되었던 오수미는 윤영실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전화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인터폰도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오수미는 경비원과 기술자를 불러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게 됐는데 하지만 윤영실만 없을 뿐 집안의 살림살이는 한계도 빠지지 않고 멀쩡히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있었다고 믿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윤영실은 납치가 되었을까요 의문점 첫번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집안의 살림살이는 멀쩡했는데 외부에서 침입의 흔적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 80년대 여성의 평균 키는 155cm였는데 그에 반면 윤영실은 174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납치라고 가정할 경우 집안은 저항의 흔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야 했겠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상태로 납치범들이 다시 살림살이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갔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을 테죠 자 의문점 두번째입니다 윤영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신변정리를 하기 위한 잠적은 아니었을까요 이 가설 또한 무언가 석연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영실은 후에 차승원, 이형진, 이소라, 변정수 등의 스타 모델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모델 라인의 창시자였다고 합니다 동료 모델과 함께 모델 후배를 양성하는 데 있어 크게 열정을 보이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결심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잠적할 사람이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을 해놓고 나갔다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세번째 의문점은 경찰의 석연차는 수사태도였습니다 나름 이름이 난 유명인의 실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별다른 수사의 진행에 있어서 일제히 함구하였으며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발표나 브리핑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언론도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아예 기사조차 내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는데 경찰들의 이런 석연차는 수사태도 당시 네번째 의문점은 그녀는 정권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당시 정권은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며 제5강욱 55공화국 시절로서 당시 정권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각 언론사의 기사 보도를 위한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언론을 통제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두환의 시대였기 때문에 윤영실의 언니인 오수미가 불륜관계로 있던 신상욱 그의 아내 최은이와 70년대에 납북된 뒤 86년 3월 오스트리아의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하고 같은 해 5월 윤영실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또 같은 해 7월에는 오수미가 남편인 사진작가 김중만과 이혼한 뒤 김중만은 미국으로 강제추방에 당했었는데 김중만은 이 강제추방에 안기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영실의 실종에 있어 경찰과 언론의 석연차는 반응 역시 전두환 정권 차원의 음모가 아닐까 하는 음모론까지 떠올랐었는데 다시 말해 윤영실의 언니인 오수미 그녀의 불륜관계로 있던 신상욱 그의 아내인 최은이 그녀와 70년대에 납북된 뒤 86년 3월 오스트리아의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같은 해 5월 윤영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 같은 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윤영실 실종 사건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밝혀진 것이 없는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언니인 오수미 역시 윤영실 실종 이후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79년 불륜관계에 있던 신상욱과 사실혼관계로 두 명의 자녀를 낳았었는데 신상욱이 부인인 최은이와 납북 당한 뒤 자녀를 홀로 키우게 된 그녀는 1986년 동생은 윤영실이 실종되고 그 무렵 남편 김중만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난 충격 탓에 1986년 그녀는 연예계를 결국 은퇴하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댑니다 그리하여 대마초를 손에 대며 큰 고초를 겪게 됐는데 두 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던 오수미는 그녀와 불륜관계였던 신상욱이 탈출에 성공하자 자녀를 신상욱 최은이 부부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 홀로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992년 여행을 떠난 하와이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인해 42살의 나이로 묘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도무지 감도 안 잡힌다 수사권이 있는 이 경찰이 검찰이 다 손을 넣고 쉬쉬했었고 이 사건이 빨리 묻히길 바라는 뉘앙스인 것 마냥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언론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으며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게 된 거잖아 저때 안기부 존나 유명할 때였지 그냥 사람 잡아다가 그냥 족쳐놓고 정권의 희생양으로 죽은 사람들 엄청 많았지 전두환 개새끼네 전두환 개새끼 맞죠? 정치적 중립을 부탁한다 그러는데 정치적 중립을 부탁한다 그러는데 전두환 개의 새끼입니다. 전두환 개의 새끼입니다. 전두환 개의 새끼의 새끼입니다. 전두환 개의 새끼입니다. 진짜 고달팠겠다 동생이 연락이 안되고 실종됐는데 경찰에 물어봐도 경찰은 계속 수사중이라고만 얘기하고 크게 언론에도 나지 않고 그러다가 또 본인 스스로 불륜관계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애들 어렵게 키우다가 북한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온 불륜남과 그의 와이프에게 자신과 불륜남 사이에 나온 아이 두 명을 보내고 제주도에서 혼자 홀로 치과 생활하다가 하와이로 여행갔는데 먼 타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42살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비극 그 자체네 진짜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바다야 지루했노? 너 미스터리 별로 안좋아하는구나 그치? 미스터리 끝 또 잘 뻔했잖아 아니 별로 좀 저기 몰입 안돼? 오히려 미스터리 하니까 2400에서 2700명까지 늘어나던데 300명 더 들어왔었는데 어 미스터리가 좀 안맞나보네 아니야 근데 이거 미스터리 이거 톤 목소리 톤도 잘 해야되고 글 중에서 막 이해 안되는거 있으면은 그거 빨리 읽어갖고 빠릿빠릿한 두뇌회전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조금 바꿔갖고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쉽게끔 바꿔갖고 이거 얘기해주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되는 진짜 어려운 컨텐츠야 여러분들 진짜 고부에 집중력이 필요한 컨텐츠 존나 집중력 개필요해 아무나 못합니다 어 말도 더듬으면 안되고 아까 몽골 그거 얘기할때 진짜 거의 막 한 30% 40%는 진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역한거야 너랑 잘 안맞아? 하하하 아이 그랬어? 그랬구만 저는 어떤 대통령을 좋아했냐면요 저는 성인 되고 나서 봐야죠 어떤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성인 되고 나서 얘기를 하는게 맞아 어 그치 않아요? 음 스무살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명박이요 저는 이명박 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 당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 그 교통과 청계천에서 그 아름다움을 만드셨던 정말 어 좀 그때 좀 제 나름대로 낭만이 있었어요 음 음 음 음 가장 무능했던 대통령은 저는 박근혜라고 생각해요 멍청하고 무능하고 그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런 대통령까지 해보는 호사를 누려보고 그저 개틀딱 새끼들한테 빨아제껴지면서 재평가되고 뭐 추앙받고 예 저는 박근혜나 문 대통령 문 대통령 때나 독인 개긴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음 축 그리고 그 레전드를 윤 대통령이 지금 벌써 임기 1년차도 안 돼가지고 레전드를 더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한민국이 좆박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소신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예요 음 근데 뭐 차악을 뽑는 거였지만 이재명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잘못됐지만 뭔가 그래도 경제를 살리거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이재명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있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이재명이 절대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편 평가하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윤 대통령처럼 진짜 지금 이렇게 정말 이 무능력한 사람은 처음 봐요 예 그래도 이재명은 좀 점점점 하시는 분들은 좀 맞아야 돼요 예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두드러워 맞아야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예 전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은 최악이다 예 제가 윤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윤을 뽑을 수가 있냐고 뽑기 전에 정치적으로 일도 모르고 무시당하는 뉴스에 맞뒀는데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옆에서 솔직히 이준석이가 참 잘했잖아요 옆에서 예 2030들의 어떤 그런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카바를 쳐줬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끔 만들었다 그런 어그로를 이준석이가 야무지게 끌었다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이준석 쳐내고 또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예 부당하게 권력을 휘둘러 갖고 이준석을 예 좌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예 그런 걸 보니까 2030 그냥 이제 털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표 잘 먹었습니다 그런 느낌처럼 먹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참 싫어요 윤 대통령이 예 진짜 싫어요 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만 그냥 내 그걸 말씀드린 거지 예 이 정도 이 정도 평가는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은 저는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저 누구냐 오 오 오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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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준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홍준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세훈 아니면 이준석 홍준표는 너무 늙었어요 네 머리가 가장 그래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어떤 그 해안을 가진 자는 이준석의 그 젊은 하버드 출신의 그 젊은 대가리가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싹 다 그냥 바꿔놨으면 좋겠다 이게 이준석을 미는 미는 이유예요 전 무조건 이준석 예 그니까 뭐 좀 오세훈은 지금 완전 퇴미로 돌아졌어 지금 유승민 카드밖에 없음 이준석도 유승민 미는 중 음 난 이준석 이준석이 미는 사람이면 나도 다음 대산때는 뽑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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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지도 못하면 떠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떠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 살짝 저 출출하기도 하네 김치 싸발면 먹자고? 아 이제 라면 그만 먹을래 4시 52분이구만 뭐하지? 뭐하지? 5시야 5시 1,000개 쏘시는 분에게 컨텐츠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갑시다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시키고 싶으신 거 있으면 1,000개를 쏘시면 좋겠습니다 예 5시 조용하네요 하하하 얘네 씨 발마 좀 조용하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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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부 등장 약발방 기억해요 갑니다 말로만 뭐... 아... 지랄지랄하는 새끼들 보다도 그저 조용히 보다가 아... 아... 내가 이거 좀 보고 싶네 충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충전 싹 야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주시는 분이 그게 진짜 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팬의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불만 있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불만 있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와 뭐야? 뭐죠 이거? 와... 잠깐만 오... 뭐지? 아 헤드셋 으잇 아이씨 미안합니다 헤드셋이 여기 저 마이크 향해서 그저 그래 이 mend 잡아봤는데 아이없 아이씨 아완 아완 아완